다가오리들아 많이 먹어라 나는 니들 크는 거 보는 게 내 낙이다 귀여운 것들 인사야! 얘 또 닭들이랑 놀고 있네 나 여자친구 생겼다 좋겠다 나 네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래라 알았어 너 근데 일단 다이어트부터 해야 돼 나 살 빼고 여자친구 바로 생겼잖아 그래? 다이어트? 다이어트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인 거 알지? 너 오늘부터 저지방 고단백으로만 먹어야 돼 저지방 고단백 뭐가 있어? 따라와봐 그거 줘봐 살 빼야지 나도 안돼 왜 그래 여보? 아저씨 다이어트 안되잖아요 저지방 고단백이면 뭘 먹겠어요? 닭가슴살? 어떡해 걱정하지마 저지방 고단백이 꼭 닭가슴살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야 알았지?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닭가슴살밖에 없거든 닭가슴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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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지금 제 살 먹고 살 빼려는 거 아니죠? 야 닭아 너 뭔가 오해하고 있어? 너 아저씨가 뭐 그런 사람이니? 지금 뭐예요? 지금 제 가슴 밟죠?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천방 운동만 할 거예요 다이? 어 맞네 당 잡으려던 거 맞네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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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 안 뺄게 됐지? 어 안 할게 운동 안 하면 돼 민상아 닭가슴살 먹고 있지 조용히 해 사동아 저기 나 여기다 됐어 나 살 안 뺄래? 야 응 봐봐 여자친구 친구인데 장난 아니지? 와 얘 되게 예쁘다 그래 얘 만나려면 다이어트 해야 돼 알았어 다이어트 해야 돼 어 파이팅 파이팅 꼭 살을 빼 아니야 애들아 야 저 지방 고단백이 꼭 다 간서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어 달걀에 삶은 거를 노른자 빼고 흰 자만 먹으면 뭐라구요? 어? 우리 애들 노른자를 빼고 흰자를 막 어? 아이고 아이고 제수씨 아이고 제수씨 정신이 인간이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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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오해하지 마 야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니? 아저씨 눈을 봐 아저씨 눈에 흰인자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이어트 닭가음살 말고 오리 가슴살은 어때요? 오리야 근데 오리 가슴살 먹나? 어차피 폭폭해서 맛없는 건 똑같아요 시작할게요 뭘 시작해 너희들 뭐하는 거야 오리 아저씨가 뭐하는 거야 가슴살이라면서요 가슴 운동에서 양을 늘려야죠 깨 깨 깨 깨 깨 우리 죽는다 이거 빼라 알았어 얘들아 내가 다이어트 여자도 안 만날게 그럼 됐지 걱정하지마 민성아 성동아 너 왜 그래?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왜 갑자기 헤어져? 네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다니까 내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야 성동아 내가 뭔지 모르는데 미안하다 어? 야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미안하다 야 괜찮아 괜찮아 어? 얘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돼지고기 송송 썰어가지고 돼지김치찌개 해줄게 돼지김치찌개 돼지야 돼지고기 김치찌개요? 아저씨 아저씨 친구 위로하는데 왜 내가 위로 가야 돼요? 그렇게 아니야 아저씨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가란 법은 없잖아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햄 소세지 다 나구나 돼지 변신은 무죄야 돼지야 원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그래 기어이 날 암살하시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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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 너 지금? 어? 어? 이 삼겹살 어? 2008년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불합격 2번 어?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있는 칸 어? 2012년 칠림동 순대타운에서 불합격 어? 어? 여기 족발 어? 2013년 장충동에서 불합격 받았어 주인장 봐 어? 내 상태가 이런데도 아직도 내가 김치찌개가 내 상인가? 어? 어? 내가 계속 잘못 본 것 같소 자네는 아닌 것 같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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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오 그럼 이만 어? 내가 잘못 저기 잠깐 어? 어? 등은 A4를 받았구만 등심 있었구나 야! 등심 잡아! 등심 잡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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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